드디어 이시명 의원이 1심이 끝났어요. 집행 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선생님 봤을 때. 뭐 어제 오늘이 11월 16일이니까 어제 그 판결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뭐 개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고 또 나 역시도 사실은 조금은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크게 형량이 떨어진 건 맞고. 근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거든. 어차피 지난달에 내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떠한 게 뭔가 나오더라도 걱정 말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. 나 역시도 어저께 개탄이 싫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. 나도 사실은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. 근데 기도해본 바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. 어차피 대법원이란 또 큰 법기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또 항소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나는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조금은 예상은 했지만 아무튼 끝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아직도 나는 희망적이라는 거. 난 그렇게 봐. 일단 집행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셨어요? 이렇게 크게 좀 세게 나온 편이야. 저는 솔직히 벌금 한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뭐든 뭐든 이 법하는 전문가 분들도 이 유튜브 찍어서 올리시는 전문가들께서도 하신 얘기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사법부가 조금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. 가장 큰 거는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절대 오늘의 결과는 뒤집힐 거라는 거. 나는 확신해. 그러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요.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어제 그 결과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올리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안타깝습니다. 그 좀 못된 욕이나 그런 건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. 오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나 문자나 전화 주셔서 어떻게 되겠냐고 묻지 말아 주세요. 전 단언하는데 이재명 대표 별일 없습니다.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어제에 있었던 결과가 분명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. 제가 기도한 바로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 주시고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마음으로도 마음으로나마 모두 좋은 마음으로 좀 이재명 대표 위해서 기원 좀 드려 주세요. 이상입니다. 잘될 거예요. 너무 걱정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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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